723회 당첨번호입니다. 보너스 숫자가 20원이 되겠습니다. 집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역시나 수동으로 한것이 1개씩 맞았더라구요. 35번 하고 35번 33번 한줄이 1개씩 맞았어요. 마지막줄은 하나만 맞고 진짜 이럴수가 않습니까 지금 확인해봐야 할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이벤트를 이따 가서 한번 봐볼께요. 60 80 110 140 180 100 140 11 11 12 12 14 15 15